그냥, 이가 긁은 거 아니야, 그거. 그러니까 니네가, 노래 긁은 두 카페도 맞지. 반장님. 이건 아니야. 정당방이 맞는데, 얘? 선빵도 저쪽에서 난리했고, 카세타 사장 증언도 그렇고, CCTV도 그래 찍혔어, 얘. 어. 내가 알아보라고 한 건. 아, 출소하자마자 나이트클럽 사장 그거 안 했습니까? 황소파 이진석이를 만났다 카드 얘. 한 판 했는데 이진석이가 억수로 당했다고 합니다. 둘 사이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? 그 9년 전에 이진석이가 살인미수로 검거됐는데, 전마가 지가한 거라고 친구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들어갔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 이진석이가 전마를 버리고, 대신한 것 같습니다. 알았으니까 넌 나가서 밖에 있는 놈들이나 처리해. 네. 이진석이 그 놈 작살 내고 싶지. 네가 형사잖아, 형사. 형사가 뭐냐? 억울한 일 당한 사람. 그 억울한 거 풀어주는 사람. 그게 형사잖아, 그치? 아, 참. 내한테 뭔 개소리하라카는겨. 에? 주먹도 주먹이지만 가끔은 이 머리도 써줘야 이렇게 궁합이 맞거든. 내가 네 머리가 돼주겠다 이거지. 너 이런 식으로 백날 해봐. 이진석이 그 놈. 또 살아나. 왜냐? 그 놈 뒤를 봐주는 든든한 오야봉이 있거든. 이 정도는 너도 할 거 아니야. 컴온. 그 자기 뭐 내 오야봉이라도 대줄라고 얘. 나 정도로 네가 만족하겠냐? 너 지금 무죄 최고 오야봉이 누군지 알아? 줄 잘 서 인마. 그래야 너도 살고. 나도 살고. 밥이나 먹자. 수구레 밥 먹냐? 무지 사람 치고 수구레 싫어하는 사람 있는겨. 아이 좋아. 이래서 내가 무지가 좋아. 정과 열정이 넘치거든. 가자.